안녕하세요 최기타입니다 이번 기타 레슨 영상은 캐니 웨인 셰퍼드의 Why We Cry 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니 웨인 셰퍼드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 곡과 같이 블루스 곡들은 펜타토닉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펜타토닉 오음계 구성음 안에서 더블스탑을 연주한 후에 해머링 플링 슬라이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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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